아아! 100원씩만 깎아주세요. 네? 오팡! 제가 오늘 학교 개교기념일이라 오빠 굴직 업무 왔는데 이러면 나 너무 촉각해. 저기 누구? 오팡! 이 여자 사람이 나보고 누구냐는데? 응응. 형아, 사주세요.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하는 거라고 보니까눈. 엘 아주 힘들어. 오빠가 엘한테 가방을 또 또 사줄 거예요? 아아! 그만하러! 그만하러! 어응? 뭔지야? 성민아, 넷. 같이 가줄 거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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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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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음응. 흐응응! 빨빨빨빨빨빨빨빨 에라는 싫어. 똥만이가 안 해뜨면 좋겠도. 뭐를 막 골사르니 나발이디 개소리는 안 해뜨면 좋겠도. 힝! 흐응! 흐응응응! 아, 춥다. 아, 어떡해요. 어떡해요, 똥마니. 똥마니는 똑장해. 애다가 똥마니 때 치약 안 돼, 안 돼, 그는 거는 진짜, 진짜 똑당해, 똑당해. 가르쳐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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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지마. 예린아, 내가 할 말이 있어. 예린아, 내가 너를 좋아해.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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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. 말도 안 돼. 이건 현실 아니야.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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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. 1달 Security 너 뭐 하네. 뛰어! 뚝뚠루 뚝뚝 뚝뚝 오빠, 힘내세요. 윤아가 있잖아요. 오빠, 힘내세요. 윤아가 뽀뽀해 줄게. 있잖아. 내 앞에 순간이동해서 와주면 안 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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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민준씨 왜 대답 안 해? 나 놀리는 거지 왜 대답 안 해?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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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! 나 지금 도민준씨가 내 말 듣고 있는 거 생각하면 나 얼마나 설레는지 알아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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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나 찌즈가가 맡기싶어요 찌즈가가! 아빠가 찌즈가가! 알았어 그래 나 찌즈 내 짜 좋아하는 거 알지? 내 건 찌즈 드자! 에이씨 왜 저래 진짜! 왜 모르겠네